두번째 바로 자탄 1인공 피해버리기 카바나 오우 마따기 고양냄새 4딜 아주 아름답습니다 조합 젠냐타 원힐 오우 예 시그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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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러더허그 에스티 여기서 이제 래킹거리 뒤에서 딱 밀어주면 바로 패킹 대기 일단 화물 좀 밀어주세요 아뇨 화물 좀 밀어주세요 포그 해킹인데? 포그 봐야돼 나이스 안하고자 안하고자 안타볼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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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그마 피해 아 시그마 딱 피해 와 시그마만 때렸는데 붕 50% 채운 미친 톨리쉣이네요 예 어우 붕 게이지 오케오케 야야 겐지 10명 빠진거 겐지 나이스 오우 오우 이거지 마따기 냄새 아 여기가 모양이야 에스티 함표 나이스 야 로도 로도 훅 빠졌다 얘들아 다 찍었어 다 찍었어 아나 수면도 빠진 빠지고 강축 빠지고 소음새 빠진거 로도가야 캔 로도가야 캔 나이스 시그마 존 앞에 있는 중 라라라라라라라 자 엔피 영인공 싫어하냐? 잔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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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야야야 시발 킹 아 마산저격수 다 찾아갈게요 레킹볼님 네 네 네 로더호그 장면 로더호그 장면 찍었고요 로더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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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루도위벤! 호글벤! 나 여기 살았다 EMP 또 찾다! EMP 또 온 아오 1인공이야 아아아아 바로 컷 나이스 야 용검조심 제라컷 나이스 꼬리시 야 얘네 뽕겐시옥있다 야 바보야 윈터라 뭐해 B라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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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로 세월당으로 B라야? 호구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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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요? B라야 사랑해요 B라야 저 여자친구랑 있어요 아 미친 어? 살 줄 아는 꼴 보고싶나 갑자기 뭐라안나야 그러면 차단낭해요 오케오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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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윌진이 뽕들일테니깐 얘네 시마 궁있다 얘들아 아 시마 궁 해킹해야겠다 시마 해킹 1개 1개 시그마 시그마 제가 아 시그마 다시 가 컷! 나이스 바로 캔슬 로드워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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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EMP 온 EMP 계속 돌아왔네 끝도 없이 돌아야 Q. 띵 띵 띵 띵 준비 최다기에요 띵 띵 띵 띵 띵 로드워크 오고 오고고고 띵 아 진짜요 형님 아 진짜요 형님으로 모셔도 될까요 그러면 형 지금 방송 중이에요? 예 예 형님 타 스킬이 이제 에코 저 척척 안 하셨는데 아 우리 호그 살린다 이 호그란다 어디갔나 그러다가 다음 판 승리 시킬 땀 위로 가시오 예 갑니다 나이스 어머라 나이스 아 진짜 할 거 다 1대요 나 진짜 할 거 다 1대요 나 할 거 다 1대요 점프 점프 빨리 가요 점프에 적으면 안 돼요 점프에 적으면 안 돼요 아 진짜 위험하다 아 너무 아까웠다 너무 아까웠는데 아 진짜 너무 좋은데 다가갑니다 46킬 4대 싸움 아 그렇지 미쳤나 우리 안녕하세요 니네는 좀 똑같은 거 같은데 안녕하세요 아 죄송합니다 나무니 여사님이세요 에코 메인 에코 메인 에코 메인 어 메인 터진 거 같애 어 탕훈들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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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른쪽에 에콘가 삭딱해 삭딱해 에이 에이 토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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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키워미 키워미 아 키워미 아 키워만 되냐 아 키워만 되냐 아 키워만 되냐 에코 왼쪽이 에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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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호 안녕하세요 호 날 때 에코 에코 천천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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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텀브라 나와 텀브라 가 이번 판은 또 약간 쉬울 거 같아 야 저 팀의 태어뜩은 게임 안하는 것 같은데 야 톨 봤어 톨 없어 톨 없어 야 잘 아슬리 잘 아슬리 어어 힌다 나이스 방벽 오키 오오 윈스턴 오오오오오 구원해 장비 아 이거 빼려고 내 킬인데 이거? 나이스 어 야 힐 췄는데 아 나 힐 췄는데 에시 힐 에시 딱 힐 뭐야 뭐야 이거 에시 딱 힐 뭐하노이제 나 바라퍼 나이스 이거 나 윗선 윗선 키워부터 키 윗선 키워부터 키 윗선 피 갈래 봐 형들 좀 빼자 봐 좀 빠져봐 피 갈래 피 갈래 야 이상 또라이구마 중요해 나이스 아아 야 잘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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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러울 야 얘네 이상해 아 힐 힐 힐 힐 힐 힐 힐 힐 어있스 이에피 이 힐 힐 있어싰 다구 나이스 에코가 뒤로 빼면 에코 백 에코다코라아 에시 에시 에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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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른쪽 위에 있다 아 나 이애비 안맞았거든 아우야 너무 쉽다 게임 아가드라 얌전히 고소 아가.. 아가리? 이세곤하라 이세곤 얘네 윈팅 3팀이다 3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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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3팀 너무한데? 오 개혁수 제발 제발 시발 윈선 피 딱따매 진짜로 와 3팀에도 안되죠 와 이거 아나가 너무 잘해버려 3팀에도 안되죠 저 태울이 아니라 그냥 전성기를 치면 돼? 아 3팀에도 안되죠? 오케이 소고맨 아 딜라인 싹탈배 안알배 안알배 윈선 윈선으로 죽을게 오 EMP 와 EMP 진짜 레전드다 안알배 우거 유투비 아치? 혹시나? 아참이? 나, 나... 아..나는 방법 필요한 걸 믿어. 야야, 루시언스인, 루시언스인 나 체력이 없다. 나 진짜 싹터뷔! 진짜 싹터뷔. 아, 커비. 나 1등 못 볼게. 거점을 받지. 바로 잡찬 1인공 피해버리기. 자폭도 피해버리기. 우린 다 뒤져버리기 수고하십니다 팔찌가 단 한 마리였나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수고하십니다 수고하십니다 시사배님 사랑해요 구독 눌렀어? 뽁